봄투데이 헤비치의 아이폰5 미네랄복스 베이스블 청양가죽 파우치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건데요 제품의 안쪽에는 품질 보증서가 첨부가 되어있구요 제품을 개봉해보시면은 하얀색 천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색상은 인티핑크 색상입니다 제품의 안쪽에는 이탈리아 베지터블 가죽협회 인증서가 첨부가 되어있구요 케이스 형태는 파우치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있어서요 케이스를 수납해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소 뻑뻑한 감이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구요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져 용이하게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하단부에는 스피커홀이 있어서 전화가 왔을 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구요 제품의 실용성보다는 멋스러움을 살려 제작된 케이스구요 옆에 카드 수납 공간이 세군데가 있구요 카드를 수납해주시면 됩니다 옆면부에는 지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지폐를 수납해주시면 되구요 안감 소재는 스웨이드 소재로 제작이 되어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구요 겉에 가죽 부분은 미네르 오바북스의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앰보무늬가 특징이구요 오일 함류가 많아서 사용할수록 멋스러운 빈티지함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정 수량만 제작되는 수제 제작 케이스구요 두께 약 1.8mm의 가죽 두께를 그대로 살려서 제품 보호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1.8mm의 가죽을 사용하여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 이쁜 필기체인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쁜 필기체인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쁜 필기체인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쁜 필기체인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라 Council 에탄 Monaster 저의 Drag 불빙이 muttering 햇볼 상